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2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관심있게 봤던 뉴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삶에 바빠서 못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혹은 유튜브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컨텐츠 참 재밌게 볼만 할 겁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뉴스는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피해를 막아줄 수도 있는 내용이고 분명히 그냥 보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뉴스는 RTX 5000 시리즈가 조금 더 일찍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1월, 2월, 3월에 순차적으로 제품이 출시된다고 퍼져있는 루머를 습득해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만의 그래픽 카드를 위한 쿨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요. 조금 더 빠르게 12월에 5090이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을 내놓았거든요. 과연 해당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소식은 MSI 메인보드에서 소켓번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소켓번 증상이 생겼던 제품이 여러분 입장에서 어? 하고 싶은 제품일 거예요. 9800X입니다. 지금 시중에 물건도 없는 제품인데 이거 구하기 힘든 제품이 불에 탄다면 상당한 아픔이 되겠죠. 소켓번 같은 경우에는 보드나 CPU AS가 거부당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여러분한테 해당 사건을 파헤쳐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텔 울트라 시리즈. 인텔 울트라 시리즈가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미미하죠. 이 판매량이 낮은 이유는 낮은 게이밍 성능이 원인이 될 텐데 게이밍 성능이나 작업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GPU 냉각 구소 요소의 주요 공급업체 5000 시리즈 블랙엘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래픽 카드 쿨러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아우러스 테크놀로지가 합니다. 이게 대만계 회사라서 저도 좀 생소한데요. 여기에서 11월 13일 회사 수익을 공개하기 위한 회의에 임원 중 한 분이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12월에 해당 제품이 출시될 거라 확장 날짜가 12월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원은 또 일부 AIB 파트너사가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된 5000 시즌 카드 버전을 조립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꼭 12월에 출시한다는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에 출시하더라도 사실상 11월에 조립이 들어가야 돼요. 조립되고 출시하고 포장하고 이게 각 항구로 퍼뜨려지고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보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에는 만들어야 1월에 들어가든 12월에 들어가든 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완벽한 오피셜이라기보다 이 임원이 생각하기에 12월이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CES가 1월 6일에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블랙엘 기반 그래픽카드들을 발표한다고 말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5000 시리즈가 결국은 1월 6일에 공식 발표가 된다는 건데요. 공식 발표하기 전에 제품이 먼저 출시된다? 좀 애매한 소리죠. 혹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90급만 먼저 12월에 출시를 하고 1월에는 그 이후 80, 70, 60급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웃긴 게 CES 발표할 때 뭐가 가장 임팩트가 크겠습니까? 최상위 제품이 가장 임팩트가 클 거예요. 90 시리즈 혹은 90TI 시리즈쯤 돼야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1월에 발표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출시가 맞을 것 같은데 또 국내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50, 90을 포함한 50, 60TI까지 전 제품이 상반기 전에 출시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살포시 들려옵니다. 생각보다 70이나 60TI 이런 것들도 일찍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저도 긴가민가 하니 존바하시는 분들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어쨌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약간이라도 빨리 나온다는 거.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물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1, 2, 3월에 출시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유저들한테 직접적인 데미지 줄 수 있는 소식 MSI 메인보드 소켓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MSI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9800XED 손상사건에 대한 MSI 성명입니다. 공식 성명. 최근 MSI X870 톰워크 보드에서 9800X 프로세서가 손상되는 증상을 보급받았다고 합니다. MSI는 해당 내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품 품질에 대한 QC에 대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AMD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게이머즈 넥서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공식 성명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이 9800XED가 우리 보드랑 조합했을 때 소켓번에 생긴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QC를 좀 더 신경 쓰겠다 정도 내용이 될 건데요. 원본은 이렇습니다. 7800XED가 처음 출시했을 때 전압 관련 문제로 과전류가 흘러 CPU가 손상되는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특정 소켓 가이드의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출됐을 때 애초에 불량인 소켓이 나온 게 아닌가 원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9800XED CPU를 구매하신 분들이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이 MSI 메인보드 또는 메인보드를 샀을 때 이 소켓, 동일한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메인보드에서 좀 주의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일단 먼저 퍼진 건 아니고 레디트에서, 저는 처음 보는 영화 아이디인데 이 영화 아이디를 읽지는 않을게요. 이 사람이 바닥에 선명한 타격 흥이 있는 소켓을 스킨샤하고 찍었고 그리고 CPU를 봤을 때 시커멓게 탔는 내용을 공유해줬어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사진을 보기보다 원인을 좀 더 깊게 파악하자면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U 소켓이 원래 일자로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시죠? CPU에 얹었을 때 딱 정확하게 장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눌려서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초에 성형 불량으로 성형 불량으로 이런 모양이 됐냐 싶기도 한데 보이시죠? 원래 여기에 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CPU에 돌기가 딱 나와 있는 부분이 맞아서 떨어져야 될 정상인데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보면 이해가 갈 텐데 이 사진 보면은 9800에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홈에 돌기를 맞추면은 자동으로 외곽 부분 딱 맞춰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소켓이 좀 삐뚤어져 있는지 CPU를 딱 올리니까 이쪽으로 외곽으로 돌출되죠. 반대쪽은 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게 이미 손상을 입은 건지 사출이 잘못된 건지 의심이 되는 소켓인데요. 누가 와도 삐뚤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돌기에 맞추면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조립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돌기에 대충 얼추 맞추는 순간 이 양끝이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유격이 있기 때문에 CPU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소켓은 쏙 들어가지. 지금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넘어간 거죠. 소켓을 넘어서서 눌린 자국이 보입니다. 애초에 사출이 잘못돼서 눌리게 되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양쪽 다 그렇고요. 참고로 서로 다른 보드입니다. 서로 다른 보드라는 뜻이 하나는 해외 유저가 올린 X870 보드고 이쪽은 국내 유저가 올린 X870 보드입니다. 공급계도 둘 다 X870 MSI의 톰워크 보드고요. 특히 문제의 소켓은 41P1 모델이라고 하네요. 둘 다 동일한 거죠. 같은 톰워크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이 톰워크 마드보드에서만 생기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41P1 소켓을 사용하는 모든 보드에서 해당 증상이 생기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애초에 소켓이 이상한지 이렇게 사출 분량이 있는지 미리 보시고 CPU를 장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화살표 돼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떨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CPU를 장착했을 때 CPU가 소켓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지 꼭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그냥 레버를 잡아당기잖아요. 잘못 얹은 상태로 그럼 소켓도 파손을 잇고 CPU 바닥면에 접점도 타버리기 때문에 CPU가 돌리킬 수 없는 손상으로 AS를 받지 못하고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인텔에서도 소켓번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옛날 얘기입니다. 1세대 1세대 때 소켓번 로테스 소켓 유명했죠. 그거 불탔을 때 AS CPU는 해주지 않았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 MSI 메인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X870 메인보드도 아직 670이나 650에서는 이런 이슈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870 메인보드는 전부 다 조립하기 전에 소켓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MSI 토마워크 제품은 벌써 두 차례나 해당 조사인이 발견되었으니까 구매를 잠시 보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간 견뎌에서 빼두은 상태고 여러분한테 그 언급을 한 겁니다. 해당 이슈의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립하는 업자든 유저든 조금 조심해서 소켓을 확인해보라 정도가 여러분한테 어드바이스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MSI에 대한 너무 공격적인 행동은 취하지 마시고 이 조사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인텔 신형 울트라 날아오느냐 인텔의 로봇 할록은 코어 울트라 시리즈가 출시 계획대로 지진되지 않았다 라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리뷰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테스트했을 때는 이것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았는데 막상 보니까 결과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에로우 레이크의 플랫폼의 최적한 문제가 게임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전에 랩터 레이크랑 비교했을 때 지금 게임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은 결국은 제품 불량이라기보다 바이오스 문제라든지 스케줄러 문제 윈도우 문제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리적 고장이 아니라 아니면 물리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자면 한 리뷰어가 메모리 지연 시간이 최대 180 어떤 분은 또 190 200까지 된다고 하네요. 190까지 기록했다. 이게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라는 그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 메모리 지연이 원래 7,80 정도 라고 돼야 되니까 이거 봐 2배 높으니 원인이라고 생각할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메모리 지연 문제에 불구하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분은 게임 성능이 저하된 건 메모리 지연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메모리가 게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죠. 특히 메모리 속도라든지 음답성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저 레이턴시 증가하는 분명히 게이밍 성능을 하락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심각한 수준의 하락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나봐요. 인텔 쪽에서는요. 그래서 또 자기네 게이밍 성능이 저하되는 게 타일 기반의 아키텍처로 전환한 게 원인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원인이 아니긴 힘들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밑에 베이스 타일이 있으면 접점하고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코어하고는 또 지속적인 영상을 하는 코어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이게 또 딜레이 증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좀 애매한 소리인 것 같은데 여튼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니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내부 대응을 진행 중이라 합니다. 대규모 패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긴데 유저들이나 아니면 많은 리뷰어들이 언급하는 레이턴시 문제 그리고 탈령 코어 문제는 아니라고 모습을 박았습니다. 저의 얘기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서포트웨어 혹은 바이오스 패치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과연 이게 11월 말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말쯤에 이 12월 말에 바이오스 패치 또는 윈도우 패치로 울트라 시리즈 날아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봤자 14세대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게이밍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나마 인텔한테 좀 유기하게 세팅해서 짜증돼서 10% 정도 차이 난다고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14세대와 울트라 시리즈는 거의 20% 가까이 게이밍 성능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게 물리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 스케줄러나 윈도우 패치 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얘네들이 장담하는 것처럼 물리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패치만으로 해결된다고 했다면 분명히 울트라 시즌은 판매량이 확실하게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스케줄러가 꺼였는지 몰라도 게이밍 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작업할 때도 벤치에 나오는 점수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에서도 14세대를 확연하게 이긴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적어도 14세대와 동등한 성능을 내거나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면 분명히 온도면이나 전력소베량 면에서 이점이 있는 울트라 시즈가 저는 충분히 날아오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패치가 무척 기대는 됩니다. 12월 말쯤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지켰습니다. 세 가지 소식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은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빠이빠이 제가 내리빙 롤 롤 롤 롤